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1,00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%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. 직장갑질119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,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.5%가 부정답변을 내놨습니다.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61.5%, 정규직이 34.8%였습니다. 출산휴가 사용가능 여부에는 10명 가운데 4명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.